여러분 별래 MTB의 김포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애기봉역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요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내려와서 부파를 화산하는 곳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바가 길어서 참 죄송합니다. 여기 경사도가 이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거의 끝이 없게. 끝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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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을 해볼까 합니다. 길이 좀 상당히 무서워요. 한 번 낙차를 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풀페이스를 사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내면 덮어줘야죠. 식성마을 코스. 되게 무서워요. 알파인 저리 가라해요. 아, 대박. 너무 빨리 해라와나? 네가 어디죠? 진짜 식성마이 맞나? 뒤로 가야되요. 오, 무서워. 아, 시원하다. 구독은? 사랑, 예수, 사랑.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